자, 이럴 라이딩 땡마입니다 어필입니다 즐겁습니다 동네 아빠입니다 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입니다 오늘은 확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확찐자들 어필님이 마파루 여성세계 최초에 도전합니다 자,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어? 어?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이 바이크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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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패션이 아주 화려해요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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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여성세계 최초에 도전합니다 좋아요 됐어 좋아요 좋아요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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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거의 다 됐는데 아, 큰일 날뻔했다 토마스님 성공 경험 있구요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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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술림났어 슬림 과연 여성세계 최초 성공할지 아, 뒷바퀴가 빠지죠 저렇게 대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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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이고, 아까워 이 바이크 여성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어필림되겠습니다 와, 엄청나신 분 일요일 손님이 없어요 사실일에서 근데 그리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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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에요. 코스는 코스의 길을 존중해야 돼요. 항상. 백마님이 이제 약간... 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좋아요. 좋아요. 급하게 됐어요. 어필린이 가소롭게 쳐다보는 거 같기도 하고. 백마님. 됐다. 그렵네.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좋아요. 그렇죠. 코스 길 따라서 그대로 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어필님한테 밟힘일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이제 소원하라를 또 이룩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확 진작. 동굴이 아빠. 어려워요. 아, 네모네. 보기보다 어려운 미션이에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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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미션 역시 여성이 성공한 적은 없어요. 어필린이 성공하면 여성세계 최초! 오! 아! 될 뻔했네. 아니, 이거는 저번에 했잖아, 이거. 아빠. 우리 아빠. 알아서 떨어져요, 그냥. 아니, 잘 떨어져. 그거보다 붙인 줄 알았어. 좋아요! 해설 실수를 했어요. 지난번에 어필린이 이거 세계 최초로 성공했어요. 하도 세계 최초가 많아갖고 헷갈렸지만 오늘도 또 역시 또 가볍게 해버리네요. 아, 인생 이게 되네. 이야, 되게 좋아합니다. 페달킥이지? 어, 이거 페달킥. 백만님. 백만님. 과연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군데에서 밟히면은 괜찮지만 두 군데, 세 군데 계속 밟히면. 이거 우리 다음 주 일요일에서부터는 손님 다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대로 가. 왜? 클리스 안 빠지는 거야? 아, 거의 됐는데. 아, 거의 됐는데. 느낌이 왔는데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아직은 좋아요? 아, 잡을 때났어. 도마하스님. 많이 흔들리죠? 많이 흔들렸어요. 자, 어필린이. 좋아, 일직선. 이것도 성공하면은. 좋아, 좋아. 어, 이것도. 아이고.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고객님. 잘 들어갔어요. 아, 흔들리고. 땡입니다. 백만님. 잘 들어갔어요? 좋아. 경로 이탈입니다. 어필님이 아주 진짜. 승승장구에요. 칭찬을 못해, 칭찬을. 백만 선수. 기진맥짓입니다. 잘 들어가고 있구요. 좋아. 머리가 더 부딪쳤어요. 빡채기. 흔들리지 않게 들어오고요. 그렇죠. 됐고. 이제 하나 넘어갔어요. 아, 이제 이것만 성공하면은. 또. 또다시. 여기까지. 남정네들은 아무도 못왔어. 동그리 아빠. 좋아. 백만님. 적어도 어필린 간 데까지는 가야. 체면이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씨. 떨렸어. 오늘 뭐. 날 받아서 개망식 나가는 날인가요? 그럴게요.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어필린. 좋아요.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품질이. 자, 침착하게. 아이고. 어필린. 어필린.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약간. 약간 이쪽이야. 파이팅. 좋아. 뒤로. 조금만 벗어나도 이런 현상이 생겨요. 조금만 벗어나도 안전해요. 잘 들어갔어요. 밀어요. 왜 팔을 떼어버려. 안정적으로 올라왔고요. 자, 이제. 과연. 아, 여기를.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여기 오면. 어필린. 이 집은. 세 번이나 입구까지 갔고요. 남전네들은. 세 번. 근처에도 못 가고 있어요. 아, 여기로 들어갔어요. 달려 달려. 다들 열받았어요. 남전네들은 열받아. 어, 좋아요. 달려라 하니.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니. 조금만 더요. 상당히 까다로운 미션이에요. 아, 일자로 하나. 어, 좋아요. 햄쩔 햄쩔. 좋아요. 과연. 살려 살려 살려. 에이. 하아. 천천히 오세요 여기는. 일자 일자. 오케이. 네, 그렇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가요. 됐어요.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그렇죠 망신 극복 됐어요 남중냉이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살짝 잘못 들어갔는데 살렸고요 과연 안정적이 마지막 도전이에요 이거 뭐 천번 몇번 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마지막 오 마지막도 역시 못 올라갔어요 위아래 코스 위아래 아래가 더 쉬워요 중급 코스 한방에 성공은 아닙니다 백만님 이거라도 성공을 해서 체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백만님 그렇죠 잘 들어갔어요 요번에 아휴 칭찬은 못 칭찬은 못 남정네들 순환시대 이것도 못 빠져나옵니다 잘 비볐어요 코스대로 그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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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특이하게 좋아요 체면을 못 살렸어요 제우 스님 빠져나왔는데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좋아요 잘 빠져나왔어요 자 잘 빠져나왔어요 아플님 과연 또다시 남정네들을 죽여버릴 것 같은 분위기인데 동물이 아파 확 찐자들은 잘 안 돼요 확 찐자 제우스님 확 쪘어 요새 못 빠져나와요 뚱뚱해서 꿀 찐자예요 100만이면 그래도 거의 뭐 덜 찐 자야 좋아요 좋아요 끝판에 빠져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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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했어요 통과했으면 뭐하나요 요거라도 성공을 해야 돼요 지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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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발 닿죠 그렇게 가면은 점점 독이 오르고 있는 한인님 되겠습니다 오늘 동 많이 오 요번에 가망성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되요 상관 백마님 잘 빠져나왔구요 여기서 잘 들어갔어요 일단은 잘 빠져나왔어요 틀림 좋습니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동그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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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묵직한 동그리아빠 잘못 들어갔죠 덜 찐자 백마님 좋아요 아씨 겁나게 올랐어요 독이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동그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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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건 했어요 오늘 콜랑 한건이지만 아무튼 잘했어요 동그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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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리아빠는 피박을 면했고 여긴 지금 뜨리고의 피박이에요 거의 자 어떻게냐 백마 스님 잘 빠져나왔어요 좋아요 그렇죠 백마 스님 백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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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번에 이번에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백마님 아이고 이 맨수같은 나무뿌리 하얀 쳐줘 하얀 쳐줘 하얀 님 하얀 님 약이 딱 잡을 났어요 지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제우스님 제우스님 확진자들이 잘 안돼요 우리가 타야지 확률이 높게 좋아요 오 토마스님 좋아요 토마스님 토마스님도 간신히 체면 유지했습니다 제대로 갔다 제대로 하필리 좋아요 제우스님 약이 바짝 오르네 하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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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님이 나타났어요 루크 님이 나타났어요 하필리 쎈쪽인가요 페 일단 약한거다 작년 성격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약이 바짝 올라왔고 성공했습니다 쎈쪽인가요? 약하던 일단 약한거다 일단 약한거야 성공했습니다 약이 맞자고 성공했습니다 동구리아빠 3급 코스 도전합니다 3급 코스 오오 오오 3급 코스 요거 상당히 어려운걸로 성공한거에요 이게 개망신 코스인데 줄여서 개망 코스라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왜 개망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필님 길이 있어요 길이 여기 어필님 아 없어요 땡입니다 오 필살기 호핑은 안쳐주는거 아닌가요? 여긴 안쳐주세요 안쳐준대요 내려오세요 내려와 견제가 너무 많은데 어필님이 완전 다 주셨어 어 좋아요 백만님이 이걸 꺾기가 어려워 오늘 또 또 독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점점 독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차한테는 전기차는 전혀 유리한게 없어요 이 코스는 없어요 전기차는 코스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동그리아빠 좋다 오오 동그리아빠 땡입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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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찐자 확 졌어요 요즘 진짜로 어필님 어필님 돌을 막 돌을 막 부시면서 어필님 오오 어필님이 되시어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여기가 어필님이 남정랜드 개망신 시킨 코스라서 개망코스에요 어필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을 해버렸구요 하니님 종기차 하니님 그나마 체면을 세웠습니다 아아 마지막에 독을 풀어버리는 하니님 되겠습니다 독 좀 풀렸나요 백마님이 뭐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ㅋㅋㅋㅋㅋㅋ 뭐 한 게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엠아 쓰고 오케이 제운스님 제운스님 스님 스님 남정랜드 단체 개망신 당할 뻔했는데 하니님이 구했어요 전기차가 유리해자 안누루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구요. 너무 많이 나갔어요. 동그리아빠. 동그리아빠. 꺽꺽꺽꺽꺽꺽꺽. 아 드디어. 아이고 아까워라. 지록스님들이 길을 잘 못 타고 있어요. 루크님. 바짝 밟았죠? 백마님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백마님. 백마님.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아이고. 칸시지 체면을 살리는 백마님 되겠습니다. 훌륭하신 분. ㅋㅋㅋㅋㅋㅋㅋ 들었죠? 코너 돌 때 몸을 더 숙일 합니다, 오프님이. 동그리아빠. 아까 그래도 한 건 했죠? 동그리아빠. 아. 코스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도마스님, 조향에 약한 도마스님 루크님, 잘 들어왔어요? 네, 잘 들어왔어요. 그렇죠. 길이 다 있어요.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동그리아빠. 마지막 샷. 마연 흔들렸어. 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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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동그리아빠. 동그리아빠.